가보가 나야 아우 아씨 형 검았어 그냥 봐라 외국인 친구야 검복이 하나 있다 검복 하나 반인 것 같은데 검복 하나 반 옆에 하나 어 B상이다 B상 야 나와 쌤 하나 있는데 어 뭐야 아 이거 미터기 겹쳤어 아 이거 미터기가 겹치네 아 800 600원 이거 미터기가 너무 겹치네 밥 먹었나 뭐야 술기 형 그래 미가 반갑다 따규 안녕 따규 밥 먹었나 어 먹었어요 그래 한창 먹을 때도 니는 술 먹었나 에헤이 형 내일 죽어도 안 돼 나 요새 우한패령때문에 죽겠다 진짜 바빠서 바빠야지 바빠야지 전파 안되게 야 이거 울산까지 안오게 좀 해봐라 병원에서 울산 안전하지 않나 몰라 일단은 안전하지 나 이거 나 안전하지 계속 안전했으면 좋겠다 아 아 이씨 낑겨서 가지를 못하노 눈에 길게 B2개 네 눈통에 폭 하나 아 들어가 나중에 보자 아 폭 날려버렸어 확인해 확인해 나다봉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봉님 어서오세요 마루 마루 하나 마루 마루 지옥 마루마루 아 여기 잘 안보이노 해상도 바꾸고 나니까 여기 잘 안보이노 8백 8백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근데 아우씨 적통둘 오우씨 머가리 날려버려야겠다 적통 저거 아 이거 적통하나 아니 뒤에서 뭐하노 아 피가 없어? 알았어 형이 알았어 할게 갑옥 하나 세마난데 세마난데 어후 cede 어후 정리 으LA 아 종이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 의문하나 나온다 의문하나 더 의문하나 더 가복하나 가줘야겠다 오케오케 가보게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눈통 바로 달리는거 있네 자 잡아야겠다 형이 잡아줄게 아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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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삑먹었어 아 저분 아는 사람 저 사람 한국사람이네 저 휴대폰 화질 따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럴거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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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방어자 개피 아굼이 목구물을 흔들겠습니다. 아아 아랑갈렸어 아아 눈동하러 갔다 눈동 일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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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회장친구 999개 땡큐 고마워요 회장님이랑 어제 친구 먹었어 아아씨 하이하이 동시 송출 아 고마워 매번 정말 고마워 땡큐 땡큐 검보가나 아 검은 얘랑은 안맞아 끌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야겠는데 아이씨 눈통 뺑먹었다 눈통 나오겠는데 아아 뺑먹어가지고 가보가나 가보가나 아 적백 가야겠다 적백하자 같이 빙 안가오네 빙 안가오네 어 앞에 왔다 앞에 왔다 아아 저 스포1 프로게이머 출신 아니에요 저 스포1 프로게이머 출신 아니에요 저는 프로 한적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어 나 스포2 프로로 SK 들어갔었지 스포1은 안했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껌 하나있다 일단 껌 하나있다 일단 껌속 빙 연막도 온다 아아 빙 야 껌 왔다 이거 아 껌 작업을 아무도 안해주니까 빡세다 방자 구건해님 별풍선 444개 감사합니다 뭐야 와 역시 회장친구 통이 커 땡큐 땡큐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항상 네번 고마워 어 야 가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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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바점 나갔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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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짝 회장친구 오늘 와 999 쏘고 444 쏘고 오자마자 더 개쩔어야겠는데 방자있다 껌 껌에 껌에 삥하나 껌 못먹아주겠다 작업이 너무 많다 더 많아 개피 개피 아 잡았네 개 말고 방자도 있었다 방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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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거 개피 쳐야겠다 길게 나가서 먹으러 갑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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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으로 밀어버리셨네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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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고요 킬 더 할 수 있었는데 눈통만 안 나왔어 전에 하나 왔다 빠졌고 이 폭 왜 까노 내가 보고 있는데 눈통에서 나와가지고 쌤 아무도 없어 쌤 힘들어 가야돼 가복 봐주고 있다 쌤 막아 쌤 아 쌤만 막으면 돼 반샷 와 이게 반 났어 멀티킬인데 아니 저도 실각같은거 잘 못잡아가지고 그냥 기어 나가서 잡아야죠 한대 맞는다 생각하고 잡아야죠 두발 먼저 맞추면 이기는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검 하나 개피 검 하나 개피 검둘검둘 진짜 두발 먼저 맞추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군이 승리하였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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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ing